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오버랜드 WK2 모델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21,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1인신도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레기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기 쭉 보시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 관리 상태에 좋은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 헤드램프 양쪽 봤을 때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압축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0 맞췄고요 6.53으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구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도 볼게요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상태에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0 맞췄고요 6.08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견인 고리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렁크 볼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매트 밑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도 쭉 보시면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경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내쪽 다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내쪽 다 피를리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21,44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어둡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 앞쪽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센터피셜 보시면 메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볼게요 LDWS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타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합니다 밑에도 쭉 보시면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도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볼게요 시트 쭉 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한 거 확인했고요 중앙에 보시면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볼게요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네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너머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주식 유격이 탈 없고 등속도 힌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너머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주식 유격이 탈 없고 등속도 힌트 찢김 갈라진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엔진 부분 쭉 살펴봤을 때 유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너머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 힌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너머 없고요 그리고 등속도 힌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오버랜드 WK2 모델입니다 이 차량 1인 신주 차량이고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